자 이제 또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 한주에 9시 7시 20분이네요 자 하루에 선생님 강의를 최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데 선생님도 밥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 최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리고 탑재하고 있구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온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해서라도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연락을 주면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자 이번 시간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번째 자 이거 저장했죠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교과 교육과제 구조입니다 자 이제 노란색으로 갈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건설교과의 기준학과가 있구요 전문공통과목이 있고 기초과목이 있고 실무과목이 있습니다 1년의 양수 유용이 있고 이게 뭐냐 우리 시험험입니다 쉽게 하면 자 건설이라는 입력을 보고 있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건설 입력을 되면 토목과도 갈 수 있고 건축과도 갈 수 있고 종잉과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공적인 직업생활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직업생활 자 전문공통과목은 누구나 다 배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기획과도 배울 수 있고 토목과도 배울 수 있고 그냥 전문교과 2를 다루고 있는 이런 17개 교과군이라고 합니다 17개 교과군에서 전문공통과목은 누구나 다 필수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선택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초과목 자 기초과목은 만약에 이런 실무과목을 가르치기 위해서 미리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기본 기초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목이 다 쉬었죠 계속 일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토목일반 토목해석과 토목해석과 제도 토목기초실습 공업일반 기초제도 건축일반 건축도면해석과 제도 건축기초실습 공업일반 기초제도 조경 농업위해 농업기초제도 뭐냐 이거 별표는 공업일반 기초제도 뭐예요 다른 교과군에 편성된 과목이 뭐예요 그러니까 해라 이 뜻이야 실무과목이 이렇고 토공포장시공 자 기초과목에 부터는 얘기를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교육과정의 구조에 대해 설명할 겁니다 자 기초과목은 이게 뭐냐 여러분들 교과서가 애틋없다 100% 있습니다 있어요 있어 출판사만 해도 여러가지입니다 돈 아끼지 마세요 한 권은 이정도 안합니다 통일 그간 출판사 세네 군데 댓글 다 사세요 다 사세요 거기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토목토목해석과 제도 다 사세요 책은 지금 다 책을 다 사셔야 돼요 사셔서 하루에 한 권씩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언제요 지금 하시라고요 지금 해야지 금방 따라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자료들을 하려면 나중에 수업을 할 때 수업할 때도 완벽하게 수업을 할 수 있다 이거야 알겠지 이 과목도 다 사세요 자 실무과목은 이 과목은 어디있다 어디있다 책이 있다 없다 다 있습니다 어디에 ncs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이거 이거 또 가르쳐 드릴게요 이해하기 시작이 되나요 자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100% 나온다 이거 알겠나 자 창의제 체험활동은 자율 동아리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게 창의제 체험활동이고 자 상자심은 자 산업체의 결합 산업체 체험학습 현장실서 인턴십 선생님 강의 듣고 임용고시 떨어지면은 내 손에 잠을 짓게 다음 이번에 시험 2023년에 이 시험 문제 안 나오면 아니라니까 나온다 100% 나온다니까 진짜 아시겠나요 내 방 안깝니다 자 시험 문제 나왔고 건설교과 전문적인 공통과목이 무엇인지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거는 뭐 여러가지 있을 거니까 멋지 않아 이것도 왜 안와라 토모일바 건축일바 아니다 이거는 얘네까지 미치고 조사하는 새끼들 있겄나 이걸 외우라고 하는지 맞지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두번째 시간입니다 교과 교육과직 구조입니다 교과 교육과직축에도 이것도 출력에서 딱 붙여놔 알겠지 근데 이걸 외워놓으라고요 아 내가 할 공부의 방향입니다 교육학 학원단이든가 말이든가 알아서 하세요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건설은 학원단이 필요 없다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걸 알아야지 저거 NCS가 뭔지도 몰라 자 어쨌든 여러분들 새해는 밝았습니다 어 지금 정확하게 D-Day가 2월 3일이니까 11월 25일이라고 하면 뭐 3 4 5 6 7 8 9 9개월밖에 안 남았네 9개월 300일도 안 남았겠다 야 300일도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진짜 인생 바뀝니다 진짜 여러분들 인생 바뀝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믿고 꼭 하시구요 항상 아침에 6시 기상하세요 기상해서 치카치카 하고 산책하고 맞죠 맛있는 밥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8시에 딱 책상머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녹음하세요 이런 식으로 녹음해서 하고 또 우리 옆에서 CCTV 타고 뭐 CCTV 하는다 이거 켜놓고 같이 공부합시다 아 좋아요 좋아요 그 친구들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거 왜 봅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은 이거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 안샘이었습니다 해공 안샘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디 가